다만 생각해보니까 이런 일요일 방송에는 선거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주중에는 유동규, 김남욱, 이재명 그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대한민국 사회가 근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아주 중대한 도전과제이자 참 어쩌면 대한민국의 70년, 80년의 번영이 종원을 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중대한 그런 도전과제인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문제를 오늘은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주제는 일체 다루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병호TV를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말 자신의 안의와 그리고 자식들의 안의를 위해서라도 이 소위 공직선거의 선거 사기 문제라는 부분들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다라는 점을 반드시 명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날 되돌아보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나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가장 핵심과 본질에 이렇게 집중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익숙한 사람들은 비교적 삶이 좀 윤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삶이 많이 고단한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되죠 현재 대장동 개발비리, 벽형동 개발비리,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유동규, 이재명, 남욱, 정민용, 김만배, 정영학, 검찰 이런 것이 신문지상을 도배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문제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지금 갖고 있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비하게 되면 그야말로 소음 수준 정도로 그렇게 간주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나 여당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 검찰, 감사원, 경찰 모두 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명운에 결정적으로 그냥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공직선거의 진실과 실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지성과 양식과 경험과 양심에 기초해 볼 때 이렇게 한 사회의 근본 그 자체라고 부르는 공직선거의 의도적인 침묵과 무관심과 은폐는 결국은 이 한국 사회에 엄청난 그런 비용 청구서를 날려올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다른 사람보다 더 깊게 들여다봐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든 알리고 그렇다고 알렸는데 국민들이 안 하겠다 그렇게 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이 침묵하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에 직면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구조적이고 어쩌면 대한민국 자체를 자초시킬 수 있는 소위 선거 부정 문제, 부정선거 문제, 선거 사기 문제를 여러분 오늘은 시간 닿는 대로 다른 주제는 일체 다루지 않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한 시간 남짓이 이렇게 투자를 하시게 되면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문제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는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2016년 총선까지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가끔 들려왔지만 비교적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아 전문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총선은 정상적인 투표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촛불 시위를 기하로 해서 권력을 잡게 된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알리는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있었던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모든 선거는 그야말로 오염됐습니다 오염이란 것은 좀 고상한 이야기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특정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아서 그것을 자신들이 승리시키고자 원하는 그런 후보에게 표를 더해주는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전산 조작이 일반적으로 관행화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대통령 선거, 2022년도 지방선거까지 모든 공직선거는 전산적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선거부정을 치루진 그런 일이 추정이 아니고 그냥 일어난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일어난 것은 그야말로 물정이라는 것은 천문학적으로 이렇게 축적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은 공직선거가 다 부정선거인 겁니다 선거를 담당하는 주체 세력들이 전산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영어 표현을 쓰면 맨 메이드입니다 사람이 만든 데이터 후보별 득표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현재 분위기를 미뤄보면 대한민국은 자체적으로 이 공직선거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수선해서 2024년도 총선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그게 여러분 대단한 거죠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직시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나 계획을 대한민국 사회의 그 어떤 종류의 지도청에서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맨정신을 가지고 양심껏 인생을 꾸려온 사람 입장에서는 실로 경악하다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실망감을 금할 수 없고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이런 사회가 앞으로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면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저는 장난을 치면서 인생을 살아온 사람도 아니고 그야말로 시골에서 나가서 진지하게 마치 한 발자국 한 발종 내디딜 때 벽돌을 쌓는 것처럼 자기 인생을 만들고 쌓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판에서 오가는 그런 인간들하고 달리 무슨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사기를 치거나 조작을 하거나 공작을 하거나 이런 것은 거리 자체가 아주 먼 사람입니다 다행히 지방에서 이 선거 데이터를 분석했던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모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전산적으로 조작됐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1년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모든 공직선거는 동일한 방식으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선거 데이터를 만들고 그것을 조작되지 않는 당일투표 득표수에 더해 가지고 총 득표수를 조작해서 만들고 그 총 득표수에 기준해 가지고 대통령이 선출되고 시도지사가 선출되고 구청장, 시장, 군수가 선출되는 그런 일들이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더 딱한 것은 국정이 무슨 다른 일이 바쁘고 이런 거 이야기하더라도 저는 익스큐즈가 될 수 없는 문제가 집권 이후에 이 문제에 철주출미하게 함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행보를 보게 되면 무슨 말이 있더라도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분들은 좀 더 기다려 봅시다 국정이 다른 것이 바쁜 모양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양반은 이 문제를 다룰 의지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항을 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묻히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런 방송이나 앞으로 글을 통해 가지고 기록은 남겨놔야겠다 나라가 망하든 허가든 간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은